배가 쓴 오세요 오랜만이야 날짜가 바뀌어서 맞구나 원래 종범이 형이야 회의 손이라고 하면서 앞에 기다리는데 얼마만이야 얼굴 까먹었어 진짜 얼마만이야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오늘 저 피디님 저 생일이래 토요일 아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식적인 생일파트들 고고고고 자꾸 안 한다고 빼가지고 오늘 아깝게라로 한거야 빨리 풀어 빨리 풀고 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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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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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이즈 진짜 모여요 발사이즈 빨리 말해야돼 어차피 내일 나가야돼서 세번 모여봐 280입니다 같이 가졌다고 자 케이크 사진 케이크 사진 빨리 잘 찾아보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안경 좀 벗고 아 야 지금 마지막 장 마지막 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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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잠시만 나중에 봐 감사합니다 편지 살아있었네 살아있었네 정말 힘들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잠 중에 갑자기 필칸을 보낸다 이게 뭐야 우와 작가님이 우린다 오, 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 알겠어요 옛날 거야 카더라든이랑 종봄이랑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와, 무화과 맛있는데 드세요 아 지금 생방 전에 나눠가죠 나눠 드릴게요. 아 저 살 빼야되요? 하지만 있다면 드실거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 먹어. 아니 위에 이것만 먹어서 안 찌잖아. 광고 들어가? 아니 찍어. 아 그럼 빼야돼. 아니 근데 살쪘어 사실 요즘 살쪘어. 네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뺄게요. 너 지금 나랑 성지 한번 보는데 아니 성지 선배님 이렇게 살쪘셨어요. 아직 안 꺼졌어. 아니 아니 아니.